안녕하세요. MDRS 196기 실험체로 들어가는 막내 세정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I'm Matilda. Welcome to Mars. My name is 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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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me in Korea. Wash. Wash? Wash, yes. So, do you want me to call you Wash? Yeah. 파이팅! 세정. 나 문제를 하면 안 되겠다. We are okay, all right. We should live. I feel it. Cheer up, baby. Cheer up, baby. 응? 나는 온 우주한테 예쁨 받는구나라고 저는 느껴요. 저는 온 우주가 사랑해주는 아이예요. Cheer up, baby. Cheer up, baby. Cheer up, baby. 내가 봤을 때 우리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도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주, 기다려. 우리는 이곳의 곳을 부터 좋아합니다. 무엇을 도와 communist? 마칠라가 진짜 좋은 말을 해줬어요. 설거지를 막 하는데 마음껏 실패해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넌 항상 보면 왜 이렇게 바빠? 이래요. 제가 맨날 뭘 하고 있잖아요. 한 번 그 생각했던 거예요.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세정이가 짐이 많구나. 너무 어른이야, 안 돼도 괜찮아. 더 어리강도 부리고 그렇게 걱정했어요. 살짝 내려놓고 그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어. 감사합니다.